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이구요 수요일입니다 제가 한달도 넘었는데 오랜만에 영종도에 주반 소라 헤르지 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이구요 한달만에 제가 영종도에 소라 좀 잡으러 왔는데 오늘 과연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잡아가지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주먹소라 5개 그 다음에 한잎소라 5개 해가지고 토탈 10개를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어디서 줬냐 요런 데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야 여기가 바로 소라꽃입니다 소라꽃 너무 이쁘죠 과연 소라가 있을까요 이야 너무 이쁩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죠 소라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첫 소라 자 드디어 오늘의 첫 소라 보세요 이야 소라 맞죠 우와 한번 볼까요 우와 한번 볼까요 우와 소라 있습니다 어머 어머 죽여 제 주먹보다 더 죽입니다 죽여 우와 진짜 죽여 이야 오늘 진짜 제대로 한 방 주웠습니다 이야 따봉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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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세요 오우 따봉 이야 소라 오늘 두 개째 이야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제 소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굴 먹고 있네요 이야 따봉 사이즈 좋아요 이야 소라 또 하나 득템 사이즈 좋죠 저는 지금 굴밭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피디님이 저 밑에 인천 대교 있죠 대교 있는 쪽에서 지금 막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막 소라가 누가 뿌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가려면 한 30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죠 자 저쪽으로 가서 또 영상이 이어질게요 자 지금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소라 하나 일단 계속 이어서 자 인천 대교 주탑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여기 하나 뒤집어졌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피 득템 했습니다 여러분 요게 뭘까요 요거 오돌도돌한 거 좁쌀처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소원하네요 소원 이야 좁쌀처럼 생겼는데 등짝이 등짝처럼 생긴 거 요거 소원하네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곳 지형이 지금 여기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가 아마 개조개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개조개가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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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세요 소라 소라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소라가 두 개 자 요기 세 개 근데 요건 좀 작아요 그죠 그럼 요런 거는 자 패스 저거는 방생하겠습니다 소라 요건 작네 자 피조개 피조개 하나 죽고 소라 하나 죽고 자 요렇게 작은 건 많아요 소라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거 많네요 그죠 이렇게 작은 건 많아요 이렇게 이게 꼬라 백인거 그렇죠 백인거 백인거 되게 많네요 저는 다방생하고 요거 피조개만 가져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이게 좀 자라서 그렇지 작은 건 되게 많네요 그죠 자른 건 많아요 요거 요거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거 같아요 그렇죠 자 두 개 1타입 이쪽에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라 소라가 이렇게 자라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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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따개비가 등짝에 많이 붙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좀 다르죠 뻘하고 야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이야 근데 엄청 크죠 근데 사실은 피디님이 발견한 가지야 아유 얄미워 여기 있어요 아유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좀 다르죠 이렇게 푸루스럼하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소라가 있습니다 요렇게 소라가 요런 식으로 소라 보세요 이렇게 큰 소라 보셨습니까 자 와 소라가 엄청 크죠 자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는 순간 저한테 오늘 낚이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빈텅 죄송합니다 아유 으 흐 크아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 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한 시간 캤는데 지금 바가지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네 바가지 에서 다섯 바가지 정도 이야 자 우리 이쪽 분 어우 이야 바지락 보세요 바지락 사이즈봐요 여기 사이즈 진짜 좋죠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 브이 한번 하세요 브이 한번 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캐세요 그리고 여기 또 캔거 이것도 또 있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그렇게 많이 캐고도 우와 여기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야 꽃 보세요 꽃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야 이야 진짜 멋있네 그지조 이야 이야 멋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웅덩이가 이제 제대로 나왔어요 이야 이야 아 이제 웅덩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보여 나요 요거 요고 하나야 아 뜨거워 지금 뜨거워 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들어갖고 지금 물 온도 자체가 굉장히 뜨거 워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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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면요 물이 뜨끈뜨끈 합니다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따개비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에요 사이즈 좋아요 자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소라가 지금 몇 갠가 여기 하나 자 하나 와 여기 두 개 야 여기 세 개 야 여기 네 개 자 여기 다섯 개 야 다섯 개 와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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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 야 요거 또 보이시죠 요거 일곱 개 야 또 자 요거 여덟 개 야 여덟 개 자 한 군데서 여덟 개 보세요 야 여덟 개 하하 대박이죠 야 근데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뜨거 와 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자 그래도 이런 기쁨으로 헤르지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원한 맥주 그 다음에 얼음물 아이스크림이 최고 먹고 싶어요 야 우리 피디님 지금 이쪽에서 얼굴이 붉게 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고 직전이에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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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시죠 야 여덟 개요 야 여덟 개요 야 여덟 개요 야 싸이 좋다 이 누리끼리 한 거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말이 이런 거 잡으러 왔어요 야 여덟 개 물 흐르는데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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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자 두 개 자 요것도 보이시죠 요거 요거 세 개 자 이렇게 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요기 또 하나 있죠 이야 엄청 크죠 요거 네 개 아 요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 자 여기 또 하나 있고 야 소라 대박 야 그러면 자 한 군데서 몇 개를 썼는지 자 야 이거 보세요 또 야 여기 야 사이즈 근데 여기는 이게 따개배들이 왜 이렇게 다 붙었을까요 야 소라 오늘 그래도 더운 데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죠 야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야 들어가라 야 들어가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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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h 어 사이즈 좋아요 a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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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아 아 아 아 아 뭐 u bo 자 여기서 피디님이 불러서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저는 뭐 피디님한테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어 왜 불렀어요 뭐 있어요 어떤 거요 아 잠깐만요 아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어떤 거야 이거요 아 아닌데요 아 소라하나 아이고 피디님 좀 살살 하세요 아 힘들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 피디님 화이팅 아이고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 물이 늦게 빠져 가지고 지금 꾸정물이 살짝 있는데 천천히 봐야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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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는 역시 아 아 아 아 아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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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 살아있어요 근데 물이 뜨거워서 아주 소라가 자동으로 익습니다 이거 아 소라가 막 익어요 이거 아 또 하나 득템 자 요거 소라 같아요 요거 요거 아 소라 맞아요 아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요거 또 소라 같아요 요거 어디 보자 아 소라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요거 또 소라 같아요 아 소라 아 소라 살아있습니다 소라 자 이쪽 웅덩이 한번 또 가볼까요 아 여기 봄에 제가 엄청 많이 잡았던 웅덩이인데 아 엄청 많이 잡았던 웅덩이예요 자 웅덩이에서 하나만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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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까지 진짜 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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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 진짜야 진짜 아 진짜 오 따봉 야 이렇게 야 또 하나 둘 퐁 와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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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었냐 어 들었습니다 야 또 들었어요 야 신난다 야 이렇게 소라가 자꾸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이건 뭐냐 아니냐 이게 잘 안보여요 요거 소라 같이 생겼는데 볼까요 아 소라 맞네 아 어 자 아 두 잎 소라 정도 되네요 소라 맞아요 또 하나 득템 자 요것도 소라 같이 보이는데 맞나 야 사이즈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야 또 하나 득템 이게 들물이 시작되면 소라들은 들물이 시작되면 나오네요 야 아까 제가 다닐 데는 없었거든요 야 또 한번 다시 여러분 엉덩이를 제가 또 시원하네요 아까 없었던게 자 여기도 하나 있네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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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 이거 야 두 잎 소라 두 잎 소라 요거 킥 야 잘 봐야 돼요 이게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서 지금 몇 개 잡았으니까 또 없겠죠 또 있으면 좋구요 휴 휴 후 저기어 한번 보고 자 없으면 또 장소를 이동 용 요거 꼭 소라 같지 않아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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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오우 소라 맞아요 두입소라 소라 또 신납니다 신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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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맞죠 에이 패각 그러면 요거는 진짜일까요 어 이거는 진짜 요거는 진짜 하나 득템 요거는 가짜 얄밉고 아 이게 아까는 물 빠질때 하고 지금 꾸정물일때 하고 이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뭐냐 아니네 이거는 뭐냐 이것도 아니네 자 요거 아 요건 작은데 요거가 톡 튀어나왔네 뭐야 소라 아닌가 에이 소라 아닌 예 요거는 작아서 방생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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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라 또 하나 득템 구독좋아요 자 오늘 24일날 이곳에 와가지고 잡은 소라 조가입니다 야 보세요 조가 대박이죠 와 엄청 잡았습니다 피조개도 있고 야 근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날이 뜨거워 갖고 아 이제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일단 시원한게 제일 먹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앞으로 바다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